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창문형 에어컨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더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. 설치기사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설치하는 이른바 언택트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. 단점으로 꼽혀왔던 소음 문제도 이전보다 개선됐습니다. 주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이은정 씨. 이 씨는 작은 방에 설치할 에어컨을 고민하다가 창문형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. 창문형 에어컨은 별도의 기술이 없어도 본인이 직접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꺼리다 보니 셀프 설치가 가능한 창문형 에어컨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. 지난달 캐리어 에어컨이 선보인 창문형 에어컨은 출시한 지 25일 만에 판매량이 1만 대를 넘어섰고 파세코도 출시 1년 만에 누적 생산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.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다가구의 경우 방마다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. 1, 2인 가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사실 또 아기가 있는 다가구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에어컨을 기획하게 됐고요. 그 중에서 사실 설치에 대해서 가장 편리한 창문형을 기획하게 됐습니다. 창문형 에어컨의 단점으로 뽑혀왔던 소음 문제도 지난해보다 20%가량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창문형 에어컨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주재용입니다. 5, 3인원